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한 가운데 레바논 언론은 이번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에서 30%에 상응한다고 보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출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연일 화제다. 류 의원은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격식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이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역화로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두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만 원권 환수율은 16.4%에 불과했으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71.4%에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자치경찰기관이 경찰 조직과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돼 제주도자치경찰단 독립기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주를 뜨겁게 달군 뉴스와 댓글을 장인정 아나운서가 쉽게 친절하게 똑소리나게 정리해드립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한 가운데 레바논 언론은 이번 폭발의 충격파 제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 폭탄의 20에서 30%에 상응한다고 보도했다. 네,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지난 4일 오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인터넷에 보면 당시 폭발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폭발 이후로 거대한 불길이 번지자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해당 화재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2차 더 거대한 폭발이 한 차례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던 시민들의 현장도 아수라장이 되고 파편이 날아오고 이런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 100명가량의 목숨을 잃었고 4천여 명이 다쳤는데 앞으로 이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폭발이 상당히 커서 피해를 입은 반경도 더 넓기 때문에 사상자가 아무래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폭발이 상당히 셌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느 정도였나요? 우선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번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1945년 8월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의 충격파의 20에서 30%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이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던데 현재까지는 대체 폭발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바논 정부에서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이 되어 있었던 인화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을 한 걸로 추정을 했는데요. 레바논 언론은 최고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근로자들이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위험을 지려서 이에 대한 사전 안전을 지적하는 차례가 한 6차례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도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누리꾼들은 좀 어떤 얘기라든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위험한 물건을 부심과 가까운 항구에 오랫동안 저장해 놓은 것도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용접을 한 것도 참 안전불감증이네요. 쑥대밭이 됐는데 용접이 원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일본 핵폭발의 20에서 30%라니 그 위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무고한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폭발 영상 속 그들이 한없이 가염네요. 라는 등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안전불감증,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치고는 워낙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죠.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출석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연일 화제다. 류 의원은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격식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이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웬 원피스 얘기가 이렇게 검색어에 올랐나 싶으실 텐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번 주 내내 류호정 원피스라는 검색어가 검색어 상위권 순위에 있었는데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빨간색의 패턴 무늬 원피스를 입고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근을 한 겁니다. 디자인을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원피스인데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된 건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보기 어려운 스타일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옷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국회 본회의장에 옷을 입고 와서 문제가 됐던 건데 일단 류 의원은 관행을 깨보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6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가 검은색과 어두운 색 정장 그리고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논란이 큰 만큼 다양한 시선들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응원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류호정 의원이 입고 출근을 했던 그 빨간색 원피스는 이미 온라인 마켓에서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요? 그 브랜드에 해당 색깔이 품절이 됐고 뜻밖의 마케팅이 된 셈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격식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류호정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의 권위라는 게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행이라는 것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그저 일을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누리꾼들 의견도 다양했는데요. 편한 건 몸빼바지가 최고인데.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의 소신과 자신감이 더욱 빛나 보인다. 다른 관행들도 좀 깨주면 좋겠다. 그래 맞아요. 옷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죠. 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옷으로 관행을 깨기보다 우선은 실력과 열정으로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해보길 바란다. 이런 식은 그저 이슈만 될 뿐이다. 그 관행 어디까지 깨나 지켜봅시다. 그냥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부딪혀가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죠. 코로나19 사태 역파로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두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5만 원권 환수율은 16.4%에 불과했으며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 71.4%에 4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네. 갑자기 왜 이런 5만 원권 품귀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관련된 소식이 연일 뉴스에서 랭킹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데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많은 현상을 뜻밖의 나왔잖아요. 그런데 5만 원권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한 프라이빗 뱅커는 5만 원권을 최근 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경남은행은 일부 지점에다가 5만 원권 수급 부족으로 지급 불가 이런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럼 이러냐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쟁여두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겁니다. 쟁여두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일부 어떻게 보면 사재기, 현금 사재기처럼 모아둔다는 얘기잖아요. 모아둔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환수율이라고 하면 은행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은행으로 들어오는 환수율이 16.4%에 불과하다. 어딘가에는 그러면 이게 모아져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지난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5만 원권 환수율이 16.4%였는데 이게 작년 이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71.4%였거든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아주 많이 감소한 것이고요. 올해 이런 수치는 5만 원권이 도입됐던 당시 채 4개월도 안 됐던 2009년 3분기가 1.1%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현금 보유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부진해서 은행에 입금이 되는 현금도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 현금 보유 성향이 좀 높은 고액 자산가들이 최근에는 현금을 움켜쥐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도 워낙 좀 이슈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70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로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로 인해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추가로 돈을 투자하거나 주기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선은 현금을 쥐고 관망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은행이 워낙에 제로금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 은행에도 돈을 묶어놓기가 상당히 좀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저러한 이유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 5만 원권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공급을 늘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은 여름철 휴가도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추석 연휴도 다가오는 만큼 앞으로 5만 원권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공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는 명절이 좀 빨라서 그렇죠.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5만 원권 수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누리꾼들은 어떤 얘기를 하든가요? 이러다가 10만 원권도 생길 것 같은데 은행이 제로금리고 그리고 어딜 가든 현금으로 계산하면 좀 깎아주긴 한다. 정치를 잘 못하니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아 나도 금고에 갇힌 신사임당 많았으면 좋겠다. 금고도 없지만 금고가 있어도 넣어둘 신사임당이 없네. 세뱃돈 말고는 요즘 현금 쓸 일이 있나? 기업에 투자들 안 하고 돈을 전부 쌓아두고 있으니 참 나라가 걱정된다.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뭐. 라는 등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5만 원권의 수급 불안을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우리 경제가 아직 조금 어려웠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기관이 경찰 조직과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돼 제주도자치경찰단 독립기관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06년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설돼 올해로 15년째 운영돼 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투명했다.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자치경찰 굉장히 좀 새롭기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이 되어오던 자치경찰단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 폐지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요. 김영백 국회의원이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정부 또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일에 대표 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 여당과 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해체에 대한 얘기가 이게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안에?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이 자치경찰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고 또 국가경찰로 흡수한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내년에 그래서 시행이 된다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독립적인 지위는 이제 14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제주도 내에서 자치경찰이 이뤄낸 성과들이 꽤 많았고 외부적인 평가도 그리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제주형 자치경찰은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안전 분야나 교통 그 외에도 산림, 또 환경, 관광, 식품위생수사 등에 있어서 이런 특화된 분야에서의 성과들이 있었는데 단지 실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치경찰, 또 국가경찰, 수사경찰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통합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이 이뤄낸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죠? 네. 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에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또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영훈 의원도 이 개정안에 제주 특례조항을 넣거나 또 별도 입법을 추진을 해서 존치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 자치경찰의 사무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제주는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주가 살아남을지 또 어떻게 통합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누리꾼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제주에는 친절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생겼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이게 뭐하는 걸까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어차피 같은 경찰인 건데 굳이 애초에 나눠져 있어야 했나 지방세까지 써가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처럼 넓으면 몰라도 좁은 땅덩어리에 국가직과 지방직 경찰을 나눠야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국민들 입장에선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만 잘하면 되죠.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자치경찰이 생긴 것은 어떤 권력의 나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독점했던 권한들을 자치경찰을 통해서 권력을 또 나눈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뤄질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주간검사회 장인정 아론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